안녕하십니까. 2025호 대비 소방행정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와우에드 그리고 중앙고시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소방직 시험, 형식적으로는 다섯 과목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어나 한국사는 검증제이기 때문에 평소 때 패스할 정도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락을 좋아하는 것은 세 과목, 전공과목이죠. 그래서 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그리고 소방행정법 이 세 과목이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전공과목의 중요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수도 25문제로 원래 20문제였으나 25문제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공과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소방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계법규나 소방학개론은 전공을 하신 분들 아니면 전공을 하시지 않았더라도 소방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거나 친숙한 과목이긴 하지만 이 행정법, 소방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히 고전을 하는 과목이죠.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을 하는 행정법 과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고득점의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고득점할 수 있는가의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제경향을 볼까요? 출제경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별력으로 확보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소방행정법은 일반 행정지보다 약간 문제의 수준이 낮다고 해야 됩니까? 좀 수월하게 용이하게 출제되는 경향들이 강했지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문들이 길어지면서 어떤 문제들은 오히려 일반 행정지 시험 문제보다도 난이도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지문의 길이가 안만치가 않아졌죠. 그래서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법령 파트, 25문제에서 특히 법령 파트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법령 파트는 심화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테마특강에서 해야겠지만 테마특강 1에서 핵심인 쟁송법 및 법령특강이죠. 이런 것들은 올인원 기본 수업 듣고 난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두셔야 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방행정법이 특화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그럼 학습 방향을 보실까요? 학습 방향,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게 가장 정석이죠. 정석에 대한 것들이 기본 이론부터 충실하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테마특강이나 문제풀이 과정을 보완을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기본 이론에서 완벽하게 100%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뭐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하느냐. 이론에서는 한 50% 내지 60% 정도만 습득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문제풀이. 문제풀이도 기본 문제, 단원변 문제풀이 있죠. 기출문제 단원변 문제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모의고사. 그걸 통해서 그 내용을 나머지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한 이 정도까지만 습득한 후 문제풀이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정리하죠.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문제풀이 나가는 것은 고지시간. 좀 이렇게 고전적인 방법이죠. 틀린 방법은 아닌데 조금은 고지시간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만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산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중심으로 하되 문제풀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1년 전체의 커리큘럼을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초시생은 그렇고요. 반면 제시생도 기본 털은 같지만 그러나 제시생들은 기본 이론은 한 1년 정도 2년 이상 기준에 봤기 때문에 7월 달부터 기본 이론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심화, 테마 특강이죠. 초시생 때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유가 있으면 테마 특강 보면서 기출문제집들이 있죠. 그걸 먼저 선행학습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한 학습을 줄여갈 것이고 그리고 11월 달 우리가 소방직은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서 스케줄이 조금 빠르죠. 한 3월 달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조금 일찍 한순간 일찍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나중에 되게 커리큘럼 바로 나오겠지만 문제풀이, 기출 및 단원변 문제풀이, 그리고 실시간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때부터는 문제를 푸는 학습이 주가 되도록 그 전까지 미리 다 기초책을 길러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시생들은 기본 이론보다는 바로 테마 특강, 7월 달부터 시작되는 테마 특강으로 바로 수업을, 학습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커리큘럼, 우리 소방직 같은 경우는 올인원을 3개월 과정을 하죠. 그래서 7, 8, 9, 10, 11, 12월, 1, 2, 3, 3개월 과정을 진행이 되지만 같이 병행해서 과거 같으면 2&2 단과반이라고 지금 테마 특강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테마 특강 1, 테마 특강 2, 테마 특강 3가 되겠죠. 이 세 가지는 이게 두 달 단위로 같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스케줄 상으로 보면 오후 수업 시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올인원 수업은 오전에 시간이 배치되어 있지만 오후 시간에 이렇게 테마 특강들을 배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각 테마 특강의 기본적인 내용, 첫 번째 테마 특강 1이죠. 쟁송법 및 법령 특강. 행정 쟁송법이 행정법의 쟁송이, 그러니까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책이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걸 집중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쟁송법을 한번 정복을 해보시면 행정법의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고득점의 마지막 부분은 아까 법령 파트죠. 특히 우리 소방행정지에서는 법령 파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령에 해당되는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등등 법령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차법이나 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 또 판례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럼 수강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을 한번 수강한 4월달, 5월달, 6월달에 기본이론을 한번 수강한 신규 섬생들이죠. 초시생인데 조금 일찍 시작했던 초시생들은 1, 4, 5, 6월달에 올인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되는 쟁송법, 테마 특강은 필수 코스입니다. 이거는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5년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는 제시생 이상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행정법 전체 체계가 잡히지 않는 부분들은 이 수업을 한번 들어서 보시면 행정법의 뼈대를 한번 보는 안목들을 길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 특강 2에 해당되는 핵심 판례 및 심화 테마. 이거는 행정법 내용에서 종합적인 사고, 모든 영역을 다 알아야 문제가 이해가 되는 그런 파트도 있죠. 대부분 성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자 성결하든지 이런 어려운 테마들 있죠. 그러니까 올인원에서 바로 다루기에는 선행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풀기 힘든 부분들을 제가 20개 테마로 묶어가지고 20개 테마죠. 그리고 판례 중에서도 핵심 판례, 좀 난이도 있는, 물론 올인원 기본반에서도 중요한 A급 판례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지만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A급 판례. 그래서 이걸 핵심 판례와 심화 테마로 묶어서 테마 특강 2가 되겠죠. 그래서 A급 이상 판례, 총 20개 테마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테마 특강 2가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수 이상의 수험생들. 그리고 기본으로 한 번 이상 수험한 초시생들이죠. 단과 부분은 이제는 올인원에서, 기본반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덜어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세 번째 핵심 체크, 압축 요약이죠. 이거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 아니면 문제풀이가 병행해서 해독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압축 요약한 강의. 기본서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걸 좀 더 압축한 요약 버전의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해독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빌드업 시키는 강의이기 때문에 역시 올인원 강의 듣거나 최종 정리가 필요한 수험생들한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강의가 되겠죠. 이게 테마 특강 1, 2, 3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제 강의의 특징들, 제가 수업시간에 요즘 많이 강조하는 건데 한 권으로 다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 권 하겠죠. 시중에 있는 다른 교재들 보시면 일단 분량이 너무 많고 기본 교재가 보통 두 권으로 쪼개져 있죠. 법령지까지 포함된다면 세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양 많은 거 100강 이상 수업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상하게 핵심 정리라고 했고 부교재가 나오죠. 그런데 요약 교재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기본 교재가 좀 그걸 열심히 보면 되는데 요약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요점 정리, 핵심 정리 교재가 필요하고. 기출 문제집도 보면 너무 분량이 많죠. 이게 문제집인지 아니면 이게 해설집인지 물론 해설이 많이 있으면 기본 교재 안 봐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원래 문제풀이의 취지는 많은 문제를 신속하게 빨리 풀어가지고 회독수를 높이기 위한 건데 너무 기본 기출 문제집을 기본 교재처럼 판례를 그대로 다. 그런데 그 판례들 다 보면 기본 교재 안에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분량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런데 저는 한 권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대죠. 965페이지. 제가 교재를 쓸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심리적 마중에서 1000페이지 안 넘어가는 것. 965페이지죠. 여기에 요기능, 요기능, 기출 문제는 문제는 부족하지만 중간중간에 핵심 정리 문제집을 저런 거죠.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들을 한 번 더 외워가면 단권화된 거죠. 기본이론, 심화 강의, 핵심 정리 강의 등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권으로 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단권화. 그리고 커리큘럼 학습. 지금 아까 보고 것처럼 1년 단위로 각 단계별로 중요한 커리큘럼이 있죠. 그거 잘 소화하시면은 여러분들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두 가지 요즘 많이 수업생이 얘기하죠. 보통 우리 수업생들이 너무 강사나 강의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물론 열심히 보고 고득점을 하는데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공부를 할 때 너무 의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공부할 때 학습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게 강의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야초 강의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평가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신 강의를 들을 때 항상 말씀하시죠. 강사나 강의에 중독되지 말고 강사와 강의를 지배하는 주체적인 학습효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수업생이 제가 고른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릴 거니까 고른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소방인경법 고득점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5 대비 소방인경법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